키움증권에선 누구나 선지 판매 수수료 영원 안녕하세요. 저 키움증권 성장기업 분석팀의 박재일이라고 하고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은 인터로조라는 기업입니다.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컨택트렌즈 전문 업체로서 저희 흔히 안경점 가보시면 수지가 광고 모델로 있는 컨택트렌즈 제조 및 판매 업체고요. 그리고 또 자체 브랜드 이외에도 OEM과 ODM 사업을 영위 중에 있습니다. 대표적인 제품으로는 수지가 광고를 했었던 아스트라나 아스트라 펄렌즈나 아니면 아이리스 써클렌즈가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또 난시 보정용, 노안 보정용, 그리고 뷰티렌즈 등 지금 다양한 렌즈 라인업을 구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1분기 실적 같은 경우 제가 리뷰를 해드리면 1분기에는 매출액 247억 원으로 IOI 15% 정도 성장을 하였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62억 원으로 IOI 30% 정도 성장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실적 성장 호조 배경에는 일단 여기 화면 리포트를 보시다시피 국내 쪽이 지금 현재 작년 대비해서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성장을 하였고 특히나 일본 쪽이 2배 이상의 성장을 지금 작년에 43억 원을 했었는데 올해 97억 원으로 지금 2배 이상의 성장을 하면서 1분기 실적 호조를 이끌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분기, 일본 실적이 잘 나온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동사가 일본 내에서 ODM으로 지금 자체 판매 중에 있는데 지금 잘 아시다시피 일본이란 이 나라가 뷰티에 관심이 일단 많고 그리고 현재 그 서클렌즈 쪽 판매가 이에 따른 그 서클렌즈 쪽 판매 호조를 보이면서 지금 일본 매출은 상당히 좀 잘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1분기에 19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숫자가 많이 감소를 하였는데 잘 아시다시피 중국이 가장 먼저 코로나가 발발을 하면서 이제 그 렌즈 수요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줄어듬에 따라 지금 중국은 1분기가 실적이 부진했는데 2분기부터는 다시 올라올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주목해 보셔야 될 게 영업이익 측면이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영업이익이 개선된 이유는 물론 매출액 상승에 따른 레버리지 효과도 있겠지만 동사가 그 뭐 비용 효율화를 통해서 영업이익이 일단 상당 부분 개선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시장에서 좀 우려하시는 부분이 2분기가 코로나가 이제 본격적으로 확산함에 따라서 실적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좀 있습니다. 물론 동사도 그 코로나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겠지만 영향이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2분기도 QoQ로 성장이 나올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분석한 그 기준에 의하면은 일단 그 국내가 2분기에는 상당 부분 코로나가 어느 정도 완화됨에 따라서 다시 렌즈 수요가 올라올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잘 아시다시피 국내보다는 한 4월부터 좀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확산됨에 따라서 일본향 매출은 감소하겠지만 이 일본향 매출 감소분을 중국에서 좀 메이크업을 해줄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분기도 259억 원으로 1분기보다도 소폭 성장한 매출액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이익률 또한 그 1분기 수준 정도로 한 25%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사가 그 올해 마지막으로 제가 투자 포인트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 동사가 지금 올해 아마 상반기 내로 글로벌 업체 향으로 ODM 계약이 좀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그 동사가 과거에 그 글로벌 업체 향으로는 ODM 받은 부분이 있지만 물량이 되게 적었었는데 이번 만약에 계약이 성수화가 된다면은 이 계약 규모는 물론 초도 물량이어서 규모는 크지 않겠지만 그래도 그 제품 라인업과 그 납품 지역 확대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의미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계약으로 이어진다면은 올해 초도 물량 나오고 내년부터 물량이 본격화됨에 따라서 글로벌 향으로도 이제 매출이 좀 더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동사가 올해도 실적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임에도 불구하고 실적 성장을 견인할 시장이 국내하고 일본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코로나가 심하긴 하지만 일본은 렌즈가 지금 현재 국내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밖에 판매가 안 되는데 일본과 중국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도 지금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온라인 판매가 올라오면서 오프라인의 하락폭을 어느 정도 상세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전반적인 실적은 상당히 19년 대비해서 성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사가 올해도 지금 블루라이트 차단 렌즈라는 신제품을 출시를 하였고 이게 시장에서 지금 반응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신제품 출시하는 것도 올해의 모멘텀 중에 하나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성장기업 분석팀의 박재일이었고요. 앞으로 인터로조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